안녕하세요. 두산베어스 안재석입니다. 100분 뱃답 시작하겠습니다. 소속팀 현재 두산베어스에서 지금 소속하고 있습니다. 포지션 유격수 등번호 3번 키 185 몸무게 85kg 아 85kg래요. 80kg 80kg예요. 80kg 혈액형 5형입니다. 발사이즈 285kg 실형 좀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원래 1.5kg, 1.5kg인데 지금 1.0kg, 1.0kg 되는 것 같아요. MBTI MBTI가 ESFP 고향 고향, 서울이요. 성격을 한마디 입고 성격이요? 이게 있는 사람이랑 다른데 친한 애들이랑 있으면 활발하고 애교가 많아요. 이름 한자 뜻 재상재의 클석 별명 유재석님이랑 메뚜기랑 합쳐서 안뚜기 취미 취미는 게임 특기 특기요? 특기가 운동이죠? 운동 운동. 특기 운동. 좋아하는 음식 음식은 오이빼고 다 싫어하는 음식 오이씨 현재 사는 곳? 강동구 가보고 싶은 곳? 하와이요. 해변가에 누워있고 싶어요. 나의 장점 인간관계가 좋아요. 나의 장점 욱하는 성격이 좀 있어요. 오영특 욱하는데 혼자 참죠. 취침 시간? 요즘에는 원정을 많이 다녀서 좀 늦게 잖아요. 원래 1시 전에는 잤는데 지금 3시? 4시 자는 것 같아요. 이상 시간? 이상 시간은 11시? 오늘은 11시 반. 눈 뜨면 먼저 하는 것 같아요. 양치 잠버릇 잠버릇은 없어요. 좋아하는 동물 강아지 존경하는 인물 존경하는 선수는 다들 알았다시피 김재호 선배님은 요즘 도우가 코칭 해주시나요? 많이 해주시죠. 일단 캐치골 할 때 스스로잉부터 코치 해주셨어요. 지금 드는 생각은? 이따가 얼마나 더울까? 소속팀에서 가장 친한 원수? 승용이요? 가장 친한 친구에게 한 마디? 퇴근 시간을 좀 늦게 해가지고 같이 남아서 정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팀에서 가장 친한 원수? 송호정이라고 있는데 군대 갔어요. 친해지고 싶은 동류? 저는 뭐 다 골고루 친해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원정형 길로 페인트 수행형 생각나는 사람? 생각나는 사람이요? 지금? 네. 아 부모님. 아빠, 아빠가 제일 안하죠. 부모님에게 한 마디? 돈은 내가 버니까 좀 셨으면 좋겠어. 감독님께도 안 하죠. 감독님이요? 네. 오 잠깐만. 감독님께요? 이거 다 했어요? 네. 대안용 했어요? 항상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 가족이죠. 야구 선수로서의 내 단점은?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능력? 야구 선수로서의 내 단점. 스스로 무너지는 것 같아요. 가장 상대하기 자신이 있나요? 직구. 도전하고 싶은 포지션은? 투수요. 체중만 좀 있었더라면 안 다치고 투수를 했었을 것 같아요. 나만의 루틴? 루틴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아직은.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 코리안 시리즈가 제일 기억에 남죠. 물론 시합을 안 나가서 재미있었을 수도 있지만 되게 재미있었어요. 야구를 하게 된 게임? 어렸을 때부터 아빠도 야구를 좋아하고 저도 따라다니면서 그냥 취미생활로 하다 보니까 야구의 재능을 찾아서 하게 됐죠. 현재 포지션을 선택한 이유? 야수 중에 제일 멋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장르기? 야구 선수. 살면서 들어온 최고의 친절? 기억에 남는 칭찬이 있어요. 최근에. 재호 선배님한테 수비 좀 늘었다고 봐도 경민 선배님도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하니까 그게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만약 야구 선수 안 했다면? 제가 농구를 만약에 했더라면 농구 선수도 해봤을 것 같아요. 할 거예요. 내일 지구의 종말입니다. 뛰쳐나가서 놀아야죠. 시간을 돌릴 수 있다? 야구를 시작했던 시간으로 가고 싶죠. 뭔가 다른 것도 해보고 싶어가지고. 사람들의 인터넷 대체 인상? 버릇없게 생겼다. 까칠할 것 같다. 약간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진짜 잘생기기 보다 예쁘다고 생각한 연예인? 원빈. 내 외모는 10점 만점에? 5점. 평균은 7점인 평균 아래. 가장 좋아하는 영화? 탑권도 재밌게 봤는데 분노해질 줄 좀 좋아하죠. 가장 좋아하는 영화? 어쿠스틱 콜라보 걸 좀 많이 들었어요. 가장 좋아하는 가수? 가수요? 아이유 좋아해요. 가장 좋아하는 라면? 제 면을 많이 안 좋아하긴 하는데 그래도 육개장이 아닐까 한국인은? 자시는 라면? 계란후라이. 인생 드라마? 우영우 전우사. 노래방은 일참? 추억은 이별에 남아요. 최근에 관심 생긴 게? 관심 생긴 것보다 열정이 생긴 게 있어요. 골프. 재미삼아 치다가 갑자기 열정이 생겼죠. 즐겨보는 TV 프로그램? 원래는 무한도전이었는데 무한도전이 없어지면서 놀면 뭐하니 런닝맨 이런 거 보고 있습니다. 즐겨보는 유튜브요? 저 저라데시라고 게임이에요. 휴가 때 하고 싶은 거에요? 휴가 때 여행. 나랑 친해지는 거에요? 연락 자주 하고 말 자주 걸면 왜냐하면 저도 먼저 다가가는 성격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친해질 것 같아요. 핸드폰에 제작된 가족들이에요? 할머니는 그냥 할머니라도 있고 할아버지도 그냥 할아버지라도 있고 아빠도 그냥 아빠 이렇게 돼있고 누나도 그냥 누나 이렇게 돼있어요. 되게 간단하게 돼있어요. 가족들이 보고 싶을 때? 고급진데 가거나 이런 거 하면 가족들도 좋아할텐데 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좋아하는 계절? 저는 원래 가을이 좋은데 이제는 겨울이 더 좋은 거 같아요. 왜냐하면 겨울이 빛시즌이라 겨울이 제일 좋은 거 같아요. 카톡 답장시장 빠르다 유튜브? 저요. 빨라요. 최근 가장 웃겼던 건가요? 이거 유튜브에 본 거 같은데 대한영 그거 넘어가는 타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안 넘어가고 저는 벤치에 들어왔을 때에 이제 동료 선수 선배님들이랑 형들의 반응이 너무 웃겼어요. 제가 본 기억으로는 원준이 형이 제일 많이 웃고 있었던 거 같아요. 내가 가진 것 중에 제일 쓸먹는 거? 책이요. 책. 쓸데없이 너무 많은 거 같아요. 집에. 읽지도 않은데. 시즌 중에 휴식을 하는 거? 4시에 일어나서 1시간, 2시간 뒹굴뒹굴하고 핸드폰을 하다가 6시쯤에 친구들이랑 첫 끼를 먹으러 나가죠. 나의 보물이로? 지갑이요. 스트레스의 소법? 혼자 게임하면서 풀기도 하고 유튜브 보면서 웃고 그렇게 풀죠. 몇 살까지 살고 싶어요? 저는 죽고 싶지 않아요. 죽고 싶지가 않아요. 가장 외로울 때는? 경기를 마치고 집 가는 길? 내가 봐도 멋있는 날인지? 유니폼 입고 있을 때가 가장 멋있지 않을까? 내가 봐도 한심한 날인지? 유니폼 입고 있을 때가 제일 한심한 거 같습니다. 잘하는 날도 있고 못한 날도 있으니까 잘하는 날에 유니폼 입고 있는 나는 너무 멋있고 좀 안 좋았을 때 유니폼 입는 나는 너무 한심하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 같아요. 심리 없는 날? 그냥 상상인 거죠. FA 대박이 터졌습니다. 시즌 3할 오픈에 아무것도 없고 VS 타율 상관없이 홈런 10개랑 도구 10개? 야 이거 세다. 그래도 3할 오픈 치기? 3할 오픈? 3할이었으면 제가 만약에 3할이었으면 십십이 했을 건데 3할 오픈은 좀 세니까 1년 전 나에게 아고 싶은 말이죠? 1년 차인데 참 잘했다. 왜냐하면 작년에 저는 저는 엄청 못했다. 막 자책을 했기 때문에 굳이 그럴 성적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서 로또이기는 당첨되네요. 야구를 해도 되게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흑약성? 저 단상에서 춤춘 거예요. 6월 19일일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아닌가? 장래 아나운서 분께 춤 좀 못 출 것 같은데 이랬는데 그냥 괜찮아요. 팬분들이 보고 있어요. 라고 시작을 해버려서 저는 솔직히 하고 나서까지 몰랐어요. 근데 그 다음날부터 막 이렇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초능력을 하는 선수인가요? 야구의 신이 되기. 항상 갖고 다니는 거예요? 차키, 핸드폰, 지갑. 지금 당장 없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차키가 낫죠. 저 자신 있는 노래 대충. 노래. 가장 좋아하는 야구 선수? 김지혁 선수. 상대하기 가장 어려운 선수? 캘리요. 지금 2년 차긴 한데 들어가도 들어가도 계속 어려워지는 느낌? 경기 잘하는 날에 기사나 하일랜드를 본다? 보죠. 전 타석을 저는 항상 전 타석 타봐요. 뭐가 2타석이 어떻게 됐고 무슨 이유가 있었고 하면 영상에는 다 나오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 해보고 싶은 플레이? 끝내기 안타가 없어서 올해 1시즌에도 끝내기 안타를 한번 쳐보고 싶어요. 네. 야구 2생 최고의 플레이? 기아랑 할 때 중요한 경기였는데 2루타 2개 홈런 하나 치고 타격도 그렇고 수비도 그때 잘한 것 같아서 그때가 계속 제일 최고의 날이었던 것 같고 두산베어스에서 이건 내가 1등이다? 롤은 제가 1등이다. 이제 곧 플래티넘에 도달합니다. 두산베어스에서 이건 내가 골지다? 나이요. 나이요. 지금 가장 큰 공인? 야구에 대한 고민이 제일 크죠. 팬들에게 어떤 선수로 기억되고 싶죠? 잘하는 선수로 기억되고 싶죠. 뱀뱀뱅이도 기억되고 싶죠. 뱀뱀뱅이도 기억되고 싶죠. 스트레칭하고 이제 분석 들어가야겠다. 나에게 하고 싶죠. 오늘 경기 잘했으면 좋겠다. 팬 여러분께 항상 못하든 잘하든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좀 힘든 상황이지만 더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한글자막 by 한효정